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해봉당 자승스림이 입적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월결사로 한국불교 포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조기종 총무원장 자승스림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4부대중이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로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자승스림의 자치를 돌아봤습니다. 전통문화의 보고인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조교문화재 연구시설이 상량식으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연구시설은 불교문화재 전문진단과 진료보건시스템 구축과 예방보존할 교육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종 군종특별교구 7대 교구장 법원선임이 교구화합과 군포교 역량 극대화를 체명했습니다. 조기종 군종특별교구가 55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기념 법회와 교구장 취임식을 공행하고 대학생 청량전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BT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기종 제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로 회주 자승스림이 어제 입적했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은 어제 안성 7장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조기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해봉당 자승스림이 입적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례 일정 등 공식 부고는 총무원과 제적교구 본사인 용주사가 상의해 발표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4명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6시 50분경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압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로 한국불교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조기종 총무원장 자승스림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사부대중이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로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자승스림의 자취를 하경목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자승스님은 72년 해인사에서 직원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74년 범의사에서 서감스님을 계사로 구조계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30대 총무원장을 지낸 정대스님입니다. 자승스님은 동화사와 봉함사 선원 등에서 수선안거를 지내고 수원포교당과 대덕사, 삼막사, 연조함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으로 종단일을 시작한 자승스님은 총무원 재무부장과 총무부장을 거쳐 2006년부터 2년간은 14대 중앙종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2009년 역대 최고 지지율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기는 더 나은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통, 화합 그리고 불교 중홍을 지향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은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2013년에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최초의 연임 총무원장으로 34대 임기를 시작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더불어 안으로는 승려복지제도 도입, 종무혁신 등으로 불교 중홍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에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 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04년부터는 은사인 정대스님이 만든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아 불교단체와 불교학자, 청년들을 지원하는 대사회활동도 진행했습니다. 34대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2017년에는 백담사 무문관의 방부를 드리고 석 달간 동안극 결재를 마친 자성스님은 이듬해 위례 신도시 공사현장 인근에 상월선원을 개원하고 목숨을 건 90일간의 정진에 매진했습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한국 불교 전법의 새로운 지평을 연 상월결사의 씨앗이 됐습니다. 지난 2월 43일간 부처님의 발자취를 쫓아 1164km를 순례하며 제2전법선언으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국대 근학위원회와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출범시킨 자성스님은 지난 27일 불교계 언론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간 대학생전법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원력과 신심을 강조했습니다. 화합과 전법, 원력과 공심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자성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사부대중의 비통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장편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전법 기금으로 결직되지 않았나 싶고 그 후원된 금액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10년간 포개, 대학생 포개야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불자들에게 뭔가 결직되고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인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할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상량식으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연구시설은 불교문화재 전문진단과 진료, 보관시스템 구축과 예방보존의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한 거점이자 불교 전통 계승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건물의 대들보가 올라갔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리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1차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보호구인 불교문화재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경기도 내 문화재 복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기획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연면적 6,800여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수장고와 전시실, 자료실, 대형불화 금속 목재 지류 등의 보존처리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연구시설은 4차례 소장된 불교문화유산을 진단 보존하고 복원 연구하는 등 전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복원 방안을 강구하고 미지정 4차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년 중공을 목표로 하는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불교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연구공간이자 전통 4차례 소장된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불교문화유산의 분야별 재질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보존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시설은 불교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장고 그리고 엑스레이실, 대형 불화처리실, 훈중실과 관련 분야 연구자들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 등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유산의 최적 환경과 예방보전의 교육장을 확보하고 전문 진단과 진료복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이 이곳 양평군에서 진단되고 보존, 복원, 연구될 것이며 전세계의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우수석을 널리 알리는 구신점이 될 것입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며 우리의 기중한 문화재를 시간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불교문화재에 대한 종단 차원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와 원형성을 유지, 존속시킬 연구시설은 내년 10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교종 군중특별교구 제7대 교구장 법원 선생님이 교구화합과 군포교 역량 극대화를 천명했습니다. 조교종 군중특별교구가 55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기념법회와 교구장 취임식을 봉행하고 대학생 청년전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68년 군승 파송 시작을 기념해 매년 열고 있는 군승의 날 기념법회. 군승 후보 5명의 임관을 시초로 현재는 예비역과 현역을 합해 600명이 넘는 군법사를 배출하고 400여 곳의 군법당에서 포교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국방컨벤션에서 열린 55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는 7대 군중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의 취임식을 겸했습니다. 법원 스님은 선임군승 고경 함현준 법사와 호교원장 선업스님으로부터 군중교구기를 이양받아 제7대 군중교구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존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학생과 청년계층포교의 중심은 바로 군불교입니다. 전법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포교의 최전선에서 선봉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승수급 등 현재 군중교구의 당면한 과제를 비롯해 한국불교 미래 인재향성의 최일선에서 중요성과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한 겁니다. 2대 군중교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장인 부령자광대종사는 군포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단의 인재들을 군승으로 파견한 것이라며 신임교구장과 함께 교구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시는 7대 우리 군중교구장도 취임하시는 법원스님은 아주 적임자 중에 적임자입니다. 군도 알고 종단도 알고 내외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앞으로 군중교구를 이끌어 가는데 손색이 없는 가장 교구장 중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업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용맹정진하는 전국 군승법사들을 치하하고 법원스님을 중심으로 전법과 포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제7대 군중교구장으로 취임하는 법원스님을 중심으로 육회공군 모든 군승법사님들이 전법과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의 발전과 불교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종회의원 스님들도 참석해 군중교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습니다. 군에 와서 이렇게 군인들 전법하고 포교한다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군조직 속에서 나라의 국법을 지키면서 사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목이 맵니다. 종단의 요구 또 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계시는 우리 군승법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 우수한 활동으로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군법사에게 수여하는 유공자 표창에는 총무원장상 육군 제17보병사단 호국연주사 주지 원경 최원철 법사 등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 참석한 육회공군 해병대의 군승법사들은 종단의 화두인 대학생 청년포교의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뉴스 최준호입니다. 열한국 마해부처님을 세우는 조계종 핵심 종책사업이 종단을 초월한 불사로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원흉종 총무원장 진호스님과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스님은 원흉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4종단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사 동참 이유를 밝히고 원만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진호스님은 종단을 초월해 부처님 일불제자로서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양종단의 동참으로 부처님을 빨리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의 진호스님, 광제사 주지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장의 현우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이 어제 전 홍보국장 진호스님에게 사회국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광제사 주지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장의 전 사회국장 현우스님을, 안성대원사 주지의 사서과장 구산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스님은 진호스님에게 한국불교 세계화와 대사회적 활동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현우스님에게는 광제사가 포교도량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대부분의 가구가 연탄으로 난방을 이어가고 있는 홍제동 개미마을. 강추위가 반복되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난방을 걱정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은데요. 불교계 등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연탄과 생필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한파가 몰아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주택가. 동네 주민 대다수가 지금도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내며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연합회,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임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연탄 봉사에 나섰습니다. 연탄값은 물론 기름값에 인건비까지 올라 변변한 도로조차 없는 달동네 사람들은 올해 겨울을 버틸 걱정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묘장스님은 한파에도 나서준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자원봉사는 먼저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원봉사는 먼저 마음을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복된 일이고 또 자신의 삶에도 또 이웃에게도 아주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날 주민들에게 연탄 3천 장을 배달하고 2천 장은 연탄은행을 통해 총 5천 장을 후원했습니다. 연탄 외에도 개미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 필수 생필품 15가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릴레이 연탄 봉사를 마친 봉사자들이 이번엔 지게를 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맹추위에 몸이 얼어붙지만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할 생각에 밝은 표정을 짓는 봉사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배송해드리는 연탄 통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되셔가지고 너무 좀 뿌듯하고 보람있는 순간인 것 같고 이제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연탄 봉사 이런 봉사활동 많이 참가하셔가지고 보람찬 이런 한 해 따뜻한 겨울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등 매년 종교계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 이날 전한 사랑의 연탄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에도 36.5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의 온기로 전해졌습니다. btn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에 이어 한국불교 태구종에서도 전국 교임전법사회가 열린 송연광장의 건립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태구종 교임전법사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열린 송연 녹지광장은 대한민국 불교의 양대산맥인 태구종과 조계종이 인접해 있고 한국불교의 맥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불교 성지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소식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교임전법사회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정치와 종교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과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전통적 불맥을 끌는 처사라고 현 정부와 서울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임전법사회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강행된다면 한국불교 태구종 전종도와 함께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저상의 복장유물의 학술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서산문화원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지난해 개금보존처리를 마무리한 보물제 1619호 개심사 아미타 열애저상의 복장유물을 분석하고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개심사 주지 혜선스님은 선대의 노력과 원력을 미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지속되길 기원하며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조명이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개심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제22대 회장의 만불사 회주 학성쓰림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어제 해인사 관음전에서 불기 2567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22대 임원선출과 해인승가상수여, 장학기부금, 장학증서 전달을 비롯해 올해와 내년 예결산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해인승가상 대상은 워낙 무관스님이, 해인승가상은 지현, 경성, 해일, 주경, 인혜스님이 수상했으며 총동문회장 수진스님이 해인 동문회 목적사업 장학기부금 천만 원을 해인 동문장학회 이사장 임현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신임회장 학성쓰님은 해인 동문회 사무실 마련을 비롯해 해인사 승가대학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간 치열하게 공부한 곳입니다. 치열하게 수행을 하고 이런 분들이 한국불교의 중체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동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묶어내서 한국불교의 중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불교계 복지기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2023 사랑범벅 김장드림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온세상나눔재단 이사장 종현스님, 윤상현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이형훈 미추홀구청장과 지역불자봉사자 등 150여 명이 동참해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사장 종현스님은 지역 복지를 위해 힘쓴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23년째 김장나눔 행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천 포기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11월 5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시설 설치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교계는 시설 설치 공모 참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지구촌 공생회가 미얀마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 설비 지원 사업이 50개를 돌파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실내 공공 놀이터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종교 언론에 각 1회씩 홍보 광고를 실어 종교계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설치 공모에 불교계 참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는 관련 시설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몰려 18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적입니다. 민간시설 신청자 대다수가 기독교계이다 보니 심의위원 내부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서울시의 홍보 미흡과 불교계의 무관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2004년부터 캄보디아 미얀마 식수설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성우스님을 비롯해 도연 덕림스님 등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해 지구촌 공생회 지원으로 설치된 물탱크와 정수필터를 확인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미얀마 양곤의 50호기 물탱크 준공식을 마친 사찰단은 미 따야 웅치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공생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대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현지 답사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5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